13년의 결혼 생활이 흘러가도 방송인 도경환의 장윤정에 대한 끌어오르는 사랑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이 부부의 일상을 담은 도장TV 유튜브 채널이 최근 이제는 살이 찌지 않기로 해요. 국민 가수 장윤정의 몸매관리 노하우 대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을 선보였다. 도경환은 영상에서 장윤정이 술을 자주 마시지만 어떻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그녀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장윤정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며 간식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밥을 먹을 때는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 먹는다고 덧붙였다. 도경환이 장윤정을 소식가라 칭하며 건강을 챙기기를 바랐을 때 장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지? 라고 반문했다. 그의 도경환은 내 안에 내가 있다 고답하며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도경환은 자신이 98세까지 살고자 한다며 이는 바로 자신보다 2세 연상인 장윤정의 100세 생일 파티를 직접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1982년생인 도경환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3년 가수 장윤정과의 결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커플은 현재 한 아들과 한 딸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유쾌함은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